사과 농사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강인 부부. 먼저 주방으로 들렸는데요. 그동안 당뇨병 관리를 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건 식습관이었습니다. 전에는 흰쌀밥을 좋아하고요. 그냥 흰쌀밥에 김치 얹어서 라면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식사를 했었거든요. 당뇨병을 앓고 나서부터는 식이섬유가 많은 보리쌀에다가 콩 그리고 흰쌀 조금 넣어서 밥을 짓고 있어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작곡밥 같아 보이지만 쌀 위에 무언가를 넣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이건 들기름인데요. 들기름을 밥 지을 때 넣는다고요. 혈당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탄수화물을 먹을 때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밥을 지을 때 들기름이 혈당을 덜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한두 스푼 정도 넣어주고 있는데요. 맛도 구수하고 해서 자주 해먹고 있어요. 밥을 할 때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을 넣으면 밥 아래 오일이 코팅되면서 전분과 지방산이 만나서 빠른 소화를 막는 저항 전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소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며 혈당을 천천히 오르게 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 밥이 완성되는 동안 곁들여 먹을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주 재료는 당 지수가 낮은 채소입니다.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낙지 연포탕이 더해지니 혈당과 면역력까지 잡는 든든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한 상 뚝딱 잘 차렸네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샐러드요? 사과 오늘 수확한 거라서 밥 먹기 전에 야채를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당뇨병은 먹는 음식에 따라 혈당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간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꾼 건강인 부부. 여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걸 마무리합시다. 식사 후에는 항상 습관처럼 챙기는 것이 있었으니 특히 요즘처럼 기운이 떨어질 때 혈당과 면역력 개선을 위해 빼놓지 않고 섭취한답니다. 아, 이거요? 이건 흑염소 진액인데요.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 부부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는 손발이 차고 그랬는데 지금은 몸도 따뜻해진 것 같고 무엇보다 혈당 수치가 잘 관리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겨울인데 환절기 면역력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아내와 함께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건강인 부부가 챙기는 흑염소 진액, 어떤 도움이 될까? 흑염소는 예로부터 검은 보물이라고 불리면서 오랜 시간 건강식으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동의보감에는 고양육이라고 해서 기운을 끌어올리고 마음을 다스리며 온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흑염소는 신장에 줄어드는 양기를 보충하고 호르몬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열량과 지방이 적은 흑염소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아라키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라키돈산은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모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성호르몬을 생성하고 세포 기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아라키돈산을 아염과 함께 섭취한 결과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었고 아라키돈산 농도가 높을수록 당뇨병 발생 위험이 46% 감소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흑염소에는 면역력 저하에 주범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건강인 부부. 이번엔 또 뭘 하려는 걸까? 당신 덕분에 밥을 잘 먹었는데 운동 한번 해볼까 우리? 그럴까요? 아니 근데 운동이라고 하기엔 도구가 좀 독특한데요. 손에 드신 건 뭐예요? 아 이거요? 이 대나무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면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올라서시고 왼쪽으로 시작. 대나무 위에 올라서서 좌우로 반복해서 움직이면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발바닥에 오장육부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30분 정도 지그시 밟아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보 약간 무릎을 구부려서 스커트한 그런 자세를 한번 이렇게 한번 살살 한번 해봅시다. 이 자세로 하는 게 훨씬 더 운동이 되고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건강인 부부의 대나무 밟기. 건강엔 어떤 도움이 되는 걸까? 하지정맥 펌프 운동 중 하나인 대나무 밟기는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을 자극해 혈액순환을 돕고 혈당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또한 옆으로 옮겨가며 대나무를 밟는 동작은 걷기 운동과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어서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식후 2시간이 흐르고. 여보 우리 식후 혈당도 한번 재웁시다. 네. 혈당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매일 혈당 측정을 하며 당뇨병 관리를 하는 건강인 부부.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 102. 그동안 건강관리한 보람이 있네요. 건강인의 남편 역시 정상 범위. 두 사람 모두 식후 2시간 혈당이 안정적입니다. 그렇다면 혈압은 어떨까? 120, 79 괜찮네. 우리 여기도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합시다. 예, 예, 예. 다음 날. 며칠 사이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느라 분주한 건강인 부부. 농산 이래 잔디 관리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자, 여보 이제 그만하고 일어섭시다. 에? 일어서서 뭘 하시려고요? 아침엔 격한 운동보단 까치발 운동을 하면서 틈틈이 혈당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흑염소 진액 섭취도 빼놓지 않습니다. 흑염소 진액은 과다 섭취 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살펴본 이명덕 건강인 부부의 당뇨병 극복과 면역력을 강화해 건강을 되찾은 비결은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기 위해 저항 전분 함량을 높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식후 운동을 통해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혈당 조절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흑염소 진액을 꾸준히 섭취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뇨병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강을 되찾은 건강인 부부. 앞으로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